1. 고린도 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 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오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앞에 있는 10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생략하고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한다.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읽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오늘 메시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아멘. 아멘. 당신이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책을 읽어오면 굉장히 책 앞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는 성령님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의 도심을 오늘 구하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더욱더 깊게, 더욱더 정확하게, 더욱더 넓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 예수님과 또한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삶의 핵심은 성령축만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의 가운데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아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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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 주십시오.